오늘은 가슴 아픈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 시청역 인근 사거리에서 제네시스를 타는 60대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13명의 사상자를 내버린 대참사가 있습니다. 이 대참사에서 돌아가신 피해자 중 4명은 신한은행 직원이고 승진 기념 회식이었죠. 승진 기념으로 회식하고 집에 가던 길에 봉변을 당해버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더 말씀드리자면 가해 차량의 조수석에는 여성이 동행하고 있었고 이 여성은 사람 살리는 것에 관심 없이 운전자만을 챙기고 있었으며 사람이 죽어가니까 지혈을 해야 한다 했으나 자신의 옷으로는 안 된다고 옷을 찢어주기를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인성이 참 쓰레기 같다는 걸 우리는 확연하게 느껴볼 수 있죠. 사고로 확인되는 사망자는 모두 9명으로 30대에서 50대 남성들입니다. 끔찍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영상을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타까운 소식을 남성 조롱하는 데 사용하는 여성들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여러분은 이름도 모르는 투디겔이라는 여초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디시 인사이드를 오래 하셨다면 혜연겔과 투디겔이라는 여초 커뮤니티를 알 수도 있지만 이 사이트는 십덕후 안경여드름 음침녀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인 만큼 그쪽 성향의 깨시글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교통사고는 그냥 자연현상 아닐까 한남만 처많으니까 한남만 죽는 자연현상임 이라는 글의 추천수가 12개가 넘으며 두 개의 댓글 모두 자연사라고 사망한 남성들을 조롱하고 있죠. 주님 6명 갑니다. 오곡오곡 교통사고로 한남 재기인 이라면서 고인을 모욕하는 한국 여자들 한남 교통사고 이 밤중에 맥주 꺼내게 하네 오늘 밤은 파티다 라면서 남성들의 죽음이 그녀들에게는 파티라는 글 남저들 나이대별로 골고루 데리고 갔다고 굿다이노라고 조롱하는 한국 여성들 네 한남씨가 죽었다고요 굿다이노 라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건 안타깝습니다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게 누가 밤에 위험하게 돌아다니라고 했나요?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애볼 생각은 안하고 찧찧? 가해자가 60대라는데 젊은 남자 질투해서 죽인 거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해봅니다. 라는 식으로 조롱에 박차를 가하는 여성들 피해자 남성들 사진 있냐고 물어보는 여성들 피해자 아랫돌이 예쁜가요? 라는 성희롱을 하는 여성들 그러게 차가 달려올 때 피했어야 한다는 여성들 그걸 못 피하냐 전멸로 피했어야지 몸이 무거워서 못 피한 듯 민첩에 찍었어야지 지읍 빠지게 튀었어야 하는데 빠질 지읍도 없는 나머지 라고 말하면서 르노에서도 난리가 나버린 그 손가락을 사용하는 우리 여성들이 보이십니까? 제가 보여드린 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더 더덥고 더 화가 나는 여초 커뮤니티에 조롱글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이번에 사망자 전원이 여성이었다 가정해놓고 남초 커뮤니티에서 저렇게 행동했을까요? 햄코 개드립 디실 누리웹 보배드림에서 저런 식으로 여성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겠습니까? 진지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성의 죽음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온 세상이 들끓고 일어나 강남역 시윈이 모니발광을 하지만 남성의 죽음은 너무 가볍게 여겨지며 조롱거리로 치부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부디 한국 여자들의 이런 더러운 행동들이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피해자를 조롱하는 한국 여자들의 저 행동들은 어떤 변명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행동이고 인권을 생각한다는 FM리스트라면 저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의 지인들 중 FM리즘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당신들이 응원해주는 여자들은 사실 저런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줬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영상 마칩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져 다른 이들이 볼 수 있게 구독은 됐고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피해자 아랫돌이 예쁜가요? 나는 성희롱을 하는 여성들 그럼 그 다음 영상이 널리 퍼졌고